네 계속 돌려보시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마리라고요 이거? 34 말있어 2, 4, 5마리 10마리 넘는다 지금 잔챙이 8, 9, 10마리 다 버리고 30 와 이게 30이야? 60 이야 너무 크 야 이게 얘네들이 크니까 진짜 40이다 42 에 4자가 몇 마리요? 30마리 어 어 38이다 알 깠어 안 깠어 안 깠잖아요 깠어 이거는 어 그거는 깠다 이제 산란을 한 놈도 있는데 그거는 깠고 얘네 안 깠네 깠어요? 안 깠다고요? 어 와 어찌 보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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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34 35 35 그래요 좋다 얘 똑바로 얘 똑바로 아래 오 얘 36 세로 자를 씻어놨더니 얼마나 그냥 잘 보이는지 너무 고마워요 37 밴드리런 인장 와 군이 위천강 다시 한 번 더 최고 작은 거 최고 작은 애기빙 에기둥아봉아봉아봉아봉아봉아봉아봉아 이예 최고는 35jsk behok 최고다 요거 한마리도 더더더더더더 동영상 계속 돌리고 있다 이거 뭐야 아 사자가 4마리에요 다섯마리인가 네 마리가 산란 10마리 중에 1마리 산란 오 무꽃무꽃무꽃무꽃 오 좋아요 송조사님 파이팅 최고 찌렁이하고 글루텐하고 옥수수하고 다 잘 먹어 그 다음에 밑밥 많이 치세요